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뭔지 준비며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니 인생산이 고달보도 웃으며 살다 보면 행복한 날을 찾아올 거야 알씨 보듬다 지휘가 다 좋아 내 인생의 봄날이나 이른 465일 봄날이로다 사상로 지내는 내 다시 내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올 수가 없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뭔지 준비며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니 인생산이 고달보도 웃으며 살다 보면 행복한 날을 찾아올 거야 알씨 보듬다 지휘가 다 좋아 내 인생의 봄날이나 1년 465일 봄날이로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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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